자 자 엄마 엄마 아드님이 바보라는 생각 안 하세요? 바..뭐요? 바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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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며느리와의 사주를 같이 봤을 적에는 성깔은 있어 본인의 성깔은 있는데 바보적인 것도 있어 차라리 성깔만 있었으면 다행이었을 건데 바보같이 좀 물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? 아니 우리 아들이? 물른 부분이 있어 그리고 사리분별은 정확한데 어떤 가족 애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철저하신 분이야 이분은 지키고 싶은 거 이런 게 조금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아드님 것만 봤을 때에는 뭐야 왜 뭘 바보 짓을 하고 있대 이 소리가 나와 근데 그거 알아 엄마? 엄마가 그 집 가서 사는 거 아니잖아 그 집 가서 같이 아드님이랑 사시더라도 내 속으로 났어도 다 모르는 거다 엄마의 부부 생활을 아들 딸이 다 알아?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드님 바보라고 생각 안 하세요 했을 때 엄마가 이러시길래 난 되게 우리 아들이 똑똑하고 사리분별은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잘 하시는데 되게 물른 게 있어 근데 그게 바로 가족 애라는 거예요 지키고 싶은 어떤 마음들 내 자존심에도 뭔 스크래치를 내고 싶지 않고 요러한 것들은 있으시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 아드님 사주 자체부터가 일부 종사는 아니에요 일부 종사 안 되는 발자예요 아드님한테도 들어있어 아직 며느님 거는 안 봤지만 아드님한테 이미 일부 종사의 발자가 넌 아니구나 라는 소리가 나와 적어도 두 번은 거쳐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요? 응 우선 아드님의 사주는 그러해요 이 얘기가 왜 나오나 이제 그 며느리 거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얼추 맞춰지겠지? 네 우리 아들이 참 속도 안 쓰기고 잘 응응 잘 커갖고 응응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응응 착한 아들도 있는데 응응 그래서 걔네들 사주나 궁합을 안 봤어요 응응응 응응 이제 지인이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 응응응 응응응 그래서 결혼 해가지고 응 며느리 거를 볼게요 응 착한 척 잘해요 응 응 착한 척 잘해 응 난 척도 잘해 응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예 이럴 수도 있어 응 근데 중요한 건 응 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들어 있어 응 어 왜 나는 그거 본다 여자가 똑똑한 여우일까 멍 지가 여우인 줄 아는데 되게 멍청한 분들이 되게 많아 응 근데 자기는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양관들이 엄청 많으시거든 응 근데 이분은 나름 똑똑한 여우예요 응 그래서 어머니 이런 것도 잘할 거고 응 신우한테도 잘할 거예요 응 뭐 모난 거는 없어 보이는데 입조종이 굉장하신 분이야 응 그 여우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그래 남편한테 나 좀 막대하거든 이거 좀 청소사면 안 되냐 나 이런 식이거든 근데 여보 이거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해갖고 나 힘들어 어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돼? 응 요런 식이셔 그래서 내가 그나마 아이고 똑똑한 여우씨긴 하네 입김이 대단하시다 해서 요 사주를 봤을 때에는 응 요 아드님의 그 결이 있어 견디리면 안 되는 결이 분명히 있대 이 양반은 네 맞아요 그거를 건들지만 않으면은 네 이차저차 살기는 살아 네 이차저차 살기는 사는데 모르겠어 나는 어느 순간 무슨 일로 인해서 어떤 환경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그래 응 어 며느리의 이제 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응 점점 희한하게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가면 갈수록 뭔가 아니다는 소리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응 뭔가 찜찜해 뭔가 예를 들어서 통화하고도 끊었는데 뭔가 당한 기분이고 뭔가 훑혀진 기분이고 무언가 여우짓한 기분이고 응 어 그런 기분들이 오묘하게 분명히 계속 드실 거야 아 지금이 그래요 응 왜 이게 지금 근데 더 할 거라고 어 지금을 그게 바로 엄마 그 옷 벗는 거야 껍데기 벗는 거야 어 껍데기 잘 포장해 놨거든 근데 그 껍데기가 점점 벗어 질 거다 그 모습이 눈에 진짜 가시 같을 거예요 엄마 눈에서 불 나올 거야 응 그 옆에 따님분 눈에서도 따님분은 좀 눈물이 많으신가 봐 응 어 그 따님분 눈에서는 걱정돼서 불 나오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온다 그래 응 어 딱 보니까 그러하네 왜 왜 울려고 그러는 거야 또 왜 왜 울어 왜 걱정돼서 응 나는 불이 나 나는 조금 불이 나는 거고 얘는 좀 응 맞아 엄마 눈에서는 불이 나오고 금방 우시네 따님 여기 어 시누이 있지 어 시누이 눈에서는 눈물이 나올 거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드님한테는 분명히 안 좋은 일이 나올 거다 분명히 있을 거다 며느리가 이제 옷을 벗기 시작할 겁니다 진짜 옷을 벗는다는 게 아니라 어 껍데기 잘 포장해놓은 껍데기를 벗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근데 그 껍데기라는 게 뭐예요 지금 제가 여우 여우 어 처음에는 양 같은 여우의 탈을 썼을지도 몰라 근데 이거는 오리지널 여우로 보인단 말이야 여자라면 기본적으로 세 개는 난 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야 남자한테 사랑받는 거지 근데 이거는 뭐를 자꾸 해보고 싶다는 소리 혹시 안 해요? 며느님 어 해보고 응응 내 일을 뭐 해보고 싶어 작은 거라도 등등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? 응 지금 응 조그만 거라도 저기 인터넷으로 응응 물건을 팔고 있어요 응응 그런데 지금 아들이 응 응 계속 가만히 있어 보셔 어떤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어 보셔 왜냐하면은 지금 며느님이 자꾸 무언가 돈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나와요 어 이거를 뭐를 팔 갖다 팔았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막 금도 보이고 돈도 보이고 이렇단 말이야 근데 그게 며느님이 벌어드릴 돈이 아니라 나가야 되는 돈 그리고 어 나 지금 돈 필요해 금 또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계속 보여 그래서 뭔가를 작게라도 자기 걸 본인 걸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 돈의 출처가 어디서 나오냐 그게 문제인 거야 음 음 근데 지금 제 손자가 둘 있어요 응 응 지금 걔들이 열 살 일곱 살 그래요 응 지금 참 아홉 살 일곱 살인가 지금 응 보니까 막 당황이 되고 내가 아 천천히 얘기하셔도 돼 네 마음이 내가 조금 여리다 보니까 응 응 지금 자꾸 막 손자는 아이도 지금 엷갈리고 막 그러네요 응 응 그런데 걔들을 응 아들이 잘 나갈 때 이제 잘 나갔어요 아들이 응 그랬는데 한 2년 전부터 응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응 그런데 잘 되니까 아이들을 잘 가르쳐 보겠다고 응 지금 영재 교육이죠 응 그걸 했는데 근데 돈이 안 벌리니까 걔네들이 허다 중단을 하게 됐잖아요 응 그래 이제 돈이 이제 많이 필요하지요 응 그래서 며느리 그걸 보다 보니까는 돈 금 뭔가 현금화 될 수 있는 그게 계속 지금 무언가 있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야 나한테 빨리 돈 줘 돈 줘 이거란 말이야 내가 벌어드릴 돈이 아니라 근데 이 출처가 어디겠냐고 내가 엄마한테 지금 큰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 아들이 아까 바보라 그랬지 네 내 가정 지키고 싶어 한다고 했지 네 그럼 그 돈의 출처가 어떻게든 어디서 꿔오든 뭐해오든 여우빠가 지어가지고 망하면은 물론 가족을 보면 다 같이 망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만은 네 자기 거 안 쓰고 싶어해요 네 어 자기 거 안 쓰고 싶어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이제 와서 결혼을 다 하고 뭐 손자가 있고 손녀가 있고 궁합을 본다? 난 참 무의미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진작 보셨어야지 결혼하기 전에 그게 실수라면 조금 실수이기는 한데 나는 여기 아드님이 이제 나는 계속 더 힘들어질 것 같거든 그 며느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보일 거라고 생각해 분명히 그게 느껴질 거예요 내 뭐 오빠든 동생이 힘들어하고 이런 게 분명히 느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옆에서 툭 쳐줘야 돼 괜찮아 야 이혼 별거 아니야 요즘에 뭔들 이렇게 해줘야 돼 나는 솔직히 이사주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는 이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요번에 내가 그거 했어요 그 소리 내가 했어요 어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각도 봤을 때 궁합을 보고 갔었으면은 에이 하지마 이랬을 텐데 이미 해놓은 걸 어떡해 근데 아드님의 사주에서도 일부 종사를 못하네 가 들어있고 시 어 며느님의 사주에서도 어 여우짓을 지금 이제 하다가 점점 껍데기가 벗겨져 갖고선 이제 본색이 나오겠구나 근데 그 본색들이 전혀 좋아보이지가 않아 온 가족을 다 힘들게 만든단 말이야 근데 같이 사는 건 누구야 아드님이 며느님이랑 같이 살잖아 그럼 아드님이 제일 힘들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건 안 돼 응 그냥 시켜 차라리 지금보다 더 가갖고 아드님 마음에 또 멍들고 지금도 멍은 들어있어 생각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드님도 네 맞아요 생각도 많고 근데 마음에 분명히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린 부분도 분명히 있으세요 특히나 요기분 힘드신 일 있으시다 그러면은 모른 척하지 않으실 뿐이야 이 아드님도 그 정도로 가족 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음 자기 본인의 가족 애를 중요하잖아요 아드님의 근데 이거는 가족 애를 생각할 건 솔직히 아니다 감성과 이성에서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얘기를 꼭 전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며느리든 아들이든 제가 많지는 않지만 그냥 먹고는 살아요 근데 그 손자가 가리키는 것도 아들이 며느리랑 같이 있을 적에 지나가는 말로 지금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도와준다 그러니까 엄마도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바른 말을 해요 그랬을 적에 이게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이제 되는데 그 큰 돈을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며느리가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라면은 살림을 거기 맞춰서 해야 돼요 그게 안 된다고 근데 가르치는 것도 그만 가르쳐야 되고 하던 것도 다 적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나가야 우리가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그게 안 돼 그래서 돈 돈 돈 하고 뭐 현금화가 될 수 있는 뭐 금이든 그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자 중요한 건 내가 결론을 내드릴게 선택은 아드님 마음이야 그 며느리 마음이고 근데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니까 결론을 한번 내보자 12월 1월에 아드님이 아 진짜 이건 아닌가 보다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때 더 무언가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조금 달리 하실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막 아니야 아니야 뭐 어쩐다고 해도 지금은 아직은 무언가 있지 않나 자손이라는 어떤 개념들이 있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이라고 생각하시지만은 나는 아드님이 어느 날 진짜 짐을 가지고 뭔가를 나왔는데 갈 곳이 없을 것 같이 보이거든요 어디를 갈 거야 여기를 여기 동생내를 갈 거야 아니면 부모님한테 갈 거야 어디를 갈 거야 그래서 그 나와가지고 탁 그 캐리어를 들고 나왔는데 참 그 마음 있잖아 우린 무언가니까 느껴질 수밖에 없어 허무해 나 여태까지 뭐 했지 이 생각 들 거야 나이가 또 그리고 44시야 엄마 근데 그게 조금 엄마 나도 마음이 조금 아픈데 어떻게 아닌 건 아닌 거잖아 그 허무함과 허망함들이 내가 같이 느껴지니까 우린 또 미래를 보잖아 같이 느껴지니까 아 남자들은 또 이러한 마음이 있구나라는 게 지금 나도 슥 오는데 그게 처량하다는 표현밖에 안 돼 분명히 12월 1월에 가서는 무언가 아드님도 한 번 더 알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이거는 아닌 거 같은데 그 나무라에 대해서 어 아닌 거 같은데 지금은 솔직히 자존 때문에 잡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나는 이 사이는 아니올시다 빨리 할 건 물론 아드님의 선택이 중요하시지만 그 결심을 12월 1월에 분명히 무언가 껍데기를 더 벗을 일이 있을 거다 그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면 근데 더 보일 거다 그러니 조금의 만반의 준비는 가족들도 해 두시고 아드님이 선택을 하시면은 차라리 위로를 해주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이분 사람만 참 괜찮으면은 아드님이 모나게 살 분 아니거든 어 모나신 분도 아니고 누구나 그 결은 있다 견디면 안 되는 그건 누구나 있어 사주 또한 일부 종사의 사주가 아니라고 하니까 며느리 탓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환경적인 건 며느리 탓이지만 사주적으로는 아빠한테 그러니까 아드님한테 일부 종사의 사주 못하는 그런 사주가 있다 결론은 12월 1월 지나야 알 거예요 아드님이 무슨 선택을 하게 되시는 거는 그 이후일 거예요 대신 그때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위로라던가 어떤 또 준비들이 있잖아요 이혼 소송을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힘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 알아보셔라 대신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도 지금 선택을 안 했는데 그런 거를 벌써 이러셔 그러니까는 조금 이쪽 이제 가족분들은 조금 알아보시고 그거를 미리 어느 변호사가 잘하는지 알아보시고 수월하지 않을 거예요 이혼하는 것도 과정이 돈 많이 주면 이혼하겠어 근데 어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근데 그럴 돈이 없어 이 집에는 없다 소리가 나와 그리고 주면 안 돼 어 이해하셨어? 마음 아프셔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어 이걸로 인해서 자식 용사를 잘못 주셨다고 생각하지 마 아셨지? 네 준비만 잘 하셔요 그렇게 12월 1월쯤 지나서 아마 아드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 거다 어 오케이 음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고맙다 고맙다